제주 MBC 명품 제주어 드라마 오늘 즐겁게 보는 방법 길꼬냥 마차 검사 마차 검사가 돌아왔어 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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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공주님이 오셨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남초등학교 2학년 2반 이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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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막 좋아하십시오? 누구야? 저희 사촌동생 사촌동생 그럼 괴덩이구나 괴덩이 아 그렇네요 괴덩이? 아 네 좋아하는 제주어 있어요? 모아멘? 오 모아멘? 우리 모아멘 여기서 듣고냥 받자고 없어 힘치게 자 오늘도 한번 만나볼까 모카 오늘 일랑가슈가 아이 더운게 회사도 한번 하진 휴가 받아 아이고 딱 그냥 집이 쉬자는데 막 더우면 더워서 사무실에 에어컨 팡팡 나오겠다 무슨 이거 덥댄 멀쩡한 날 휴가를 받아 개이네 이게 입에 태현이 하고 쉬어볼까 아이고 우리 각씨가 막 존단이가 존단이가 이러니 아이 두꺼죽잖아 지금 나왔니 집에 있으면 각씨가 존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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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보란 밖에 나왔대 존단이 존단이 맵매? 뭐? 잔소리요 뭐야 어떤 말이야 어떤 말이야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뭐랜구나 잔소리 그만하라고 잔소리 그만하라고 존단이 그만하라고 이야 이거 어려운 단어 존단이 그럼 따라해보란 보니 하영골민 존단이 하영골민 존단이 그렇지 그렇지 좋은 말도 자꾸자꾸 얘기하다가 오면 그게 잔소리가 된다는 말이야 하영골민 존단이 이야 그럼 존단이를 이용해 그래? 말 한마디 한번 맹겨라볼까? 엄마 나한테 존단이 하지마 아 엄마가 존단이를 하영하는구나 엄마들은 어쩔 수 없어 잘되랜 이 잘되랜 하영골민 존단이 하영골민 존단이 하영골민 존단이 자 다음 영상 볼까? 야 오늘 뭐 다른 건 없고 이게 막 상한 거나 막 식은 거 아 버랭이 먹은 걸 따라하고 상한 거나 버랭이 먹은 걸 따준다네 버랭이 버랭이 뭘까? 버랭이? 버랭이? 버랭이 버랭이? 곰팡이? 곰팡이 그건 아니고 말은 버랭이 벌레? 벌레 벌레 버려 벌레 그러면 그러면 잎이 마라그네 상한 거나 버랭이가 먹은 게 똘라진 거 그거 따주는 거지 버랭이 먹은 거 아하 버레미를 이용해 이번에 쭈이가 여러분 저는 버랭이를 무서워합니다 아 쭈이가 버랭이를 무서워하는구나 네 버랭이 무섭죽여 가끔은 귀엽지만 버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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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잘했죠 오늘? 다 째 시간 더 잘했죠? 이야, 삼촌들이 막 이 눈이 호강을 켜. 너네 보는 것만으로도 막 짖어질 것, 알마. 이, 기장 아셨다. 자, 마지막 영상도 볼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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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어디 있어? 먹었죠? 앉아, 이게. 막걸리 먹었죠? 요걸 혼자 해봤죠? 어, 요런. 막걸리 짜리니까. 이게, 저기. 개요, 개요. 개요, 개요. 개요, 개요. 개요, 개요. 요기요? 막아요? 개요, 개요. 개요, 개요. 그러면 안 하십니까? 개요, 개요. 개요, 개요. 미역? 미역? 술? 술. 이야, 술. 막걸리 짠이란 술. 이, 근데 아니, 술은 아니. 힌트 줄까요, 힌트? 주수도 왜? 왜? 저거니, 알코올이 오신 거란, 이, 막 좋은 거라. 아, 식혜. 식혜는 아니요, 많은. 그, 그런 말이잖아. 두유? 두유. 두유, 두유는 콩방 거지. 저거는 보릿가루를 갈아가네, 고소하게. 미숫가루? 미숫가루, 정답. 이야, 미숫가루는 개혁이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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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니? 귀고냥 받자. 개혁. 미숫가루. 미숫가루. 이야, 너무너무 잘했죠. 이야, 우리 조캐들 진짜 제조 박사가 되거네. 제조를 살리는 일에 큰일을 할 것 같다. 네. 근데 우리 오늘 저 의상 컨셉이 뭐 이거? 유니콘이요. 유니콘. 우리 쭈이 오빠는 올 때마다 댄스를 보여주거든. 혹시 준비한 댄스가 있어? 네. 보여줄까? 보여줄까? 가자.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유니콘. 유니콘. 제조어를 사랑하자. 헐시구. 절시구. 체주어. 좋다. 여러분은 체주어 MBC 명품 체주어 드라마 소강쌈을 즐겁게 보는 방법. 기콘향. 마차껍성.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